저는 솔직히 말하면 역변했죠. 살이 막지면서 결혼한 다음에 살이 살이 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원래 그 전만 해도 한 직장 취직해서 단지 취직해서 그때 한 5kg, 10kg 정도 볼 때만 해도 몰랐는데 결혼하면서 확 불들어 보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역변했었는데요. 휴대폰 덕분에. 지금 근데 제가 감기 때 나은 데 비하면 취약키로 빠진 거예요. 연락 뭐 하면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. 빠졌어요. 여기 오실 때마다 연락하세요. 혼자 왔는데 술이. 오랜만에 모셨던 분들은 결혼하셨어요? 어, 뒤에 셋 다 하는데 뭐 이러는데. 결혼했으면 했던 거 같아요. 아니 또 맘만 안 써봐. 진짜. 여 안 했거든. 아, 그게 뭐 중요해요? 아니, 그게 뭐. 우리 밖을 때 이거 열어라.